그러면 그 말씀은 정 변호사님 말씀은 당권 유력 주자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을 더 장악하기 위해서 지구당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 차라리 지구당 만들지 말고 차라리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젊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왜 지구당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지구당 만든다는 말은 주황당에서부터 사무처가 있고 각 지구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획일적인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당의 총재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당 대표잖아요. 당의 대표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당을 다 만들어 놓으면요. 그래서 지구당은 제가 보기로는 얻는 것은 하나요. 얻는 것은 열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당 만드는 것은 내가 지구당 만들겠다는 분들, 나하고는 개별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인데 한동훈 위원장 빼놓고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지구당에게는 사실 일반 민초들에게는 지구당이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옛날 정치를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 배달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이 지금 서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약간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선거까지 4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지구당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이 든다. 시골에. 1년에 1억 최소한 1억. 2억에서 한 10억 든다. 1년에 2억 2, 3억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1년에 2, 3억씩 돈이 든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뭔가 부정부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부자 아니면 정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당을 만드는 것은요. 잘못하면 우리 정치를 아주 야만한 시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를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여러 번 여러 나라를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소탐 대실이에요. 얻는 것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한번 반론에 반론을 드리자면 그러면 그 돈 정치 사실 가진 사람만 정치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지구당은 그러면에도 부활하면 안 되는지. 지금 돈 정치를 막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 그동안에 다 머리 사매고 수없이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돈 정치를 막는 길을. 그래서 가령 선거 공영제도 도입을 하고 과거에는 우리 선거 공영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선거 공영제 도입하고 모든 것을 다 감시, 감독하는 체제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역시 선거판에는 보이지 않는 돈이 엄청나게 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을 두고는 한번 보세요. 당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선거한다고 돈 봉투 돌렸다가 구속이 됐다가 이번에 보석으로 어젯어젯기 석방이 됐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게? 결국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당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그 하나만 봐도 일시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발 이 지구당 운운하는 소리는 우리 정치를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리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도 선진 민주당으로 거의 왔으니까 이제 중앙당 없애봅시다.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진 민주당으로 갑시다.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그랬으면 아마 이런 한동훈 특검법 같은 이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는 그런 이런 정략적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당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 다른 정치기역 카드 꺼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여론조사 한국갤럽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저 3.1%고요. 그리고 MBS 표조사 이번 주 월수 조사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따뜻하지만 따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